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당선됐죠. 이에 따라 장애인 정책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박성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재보궐선거가 막을 내리고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7일, 2021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우선 오세훈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다양한 장애인 정책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선보인 장애인 정책 공약은 크게 장애인 이동권 향상과 소통 창구 확대로 나뉩니다. 우선 현행 보도를 휠체어 장애인 등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보행환경 모니터링단도 함께 운영하며 일자리 연계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특히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현행 버스요금 무료 혜택을 지하철까지 확대해 대중교통에서의 장애인 이동권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장애인 차량 LPG 지연 제도 부활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폐지 이후 교통수단 지원을 늘렸으나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만큼 해당 제도를 재도입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생활 안정에 귀 기울이는 소통 창구가 신설됩니다. 서울시 장애인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당사자들과 적극 소통하는 기구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도요금 전면 감면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장애인 전용 의료시설 확충 등 불편없는 베리어프리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두 도시, 장애인들을 위한 움직임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